휴대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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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명 병신을 만들어 먹지마! 덕불로 초치 저녁의 f 뭐 계ций 시가지구 회사 거가 누가 뭐래도 우리에겐 남은 조선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목숨은 살려주겠네 그리오 동무 당신의 희생 우리 안겠어 당신의 희생을 직전을 바치느라니 기다려주세요 눈 좀 붙였다 그렇게면 안 돼 그렇게면 안 돼 내 다 그렇게면 안 돼 그렇게면 안 돼 내 그렇게면 안 돼